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이번 소식을 좀 따끈따끈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PPT 작업을 하기보다는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서 전달해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코인데스크에서 올라온 뉴스이긴 합니다. 리플사에서 저번에 최근에 청산 위기로서 문제가 있었던 셀시우스 네트워크 그래서 암호화폐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셀시우스를 리플사에서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로서는 리플랩스에서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암호화폐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셀시우스 에셋을 지금 매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무게를 싣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게 됐고요.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기반으로 된 암호화폐 회사인 리플랩스가 리플랩스 그림을 보고서 제가 XRP 랩스하고 좀 헷갈려 가지고 좀 자세하게 좀 알아봤었는데 XRP 랩스가 아니고 리플랩스입니다. 바로 리플사에서 리플사에서 굉장히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관심의 표현을 했고 어떤 관심이냐고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암호화폐 대출 사업을 하고 있는 셀시우스 네트워크를 구매하기 위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플사의 어떤 대변인이 수요일쯤에 말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좀 내용을 보면요. 완벽하게 셀시우스 네트워크를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거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시우스 네트워크를 완전하게 구매할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셀시우스 네트워크를 인수하려고 노리고 있는 회사가 있었죠. 바로 이제 넥소라는 회사가 있었고 FTX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나온 회사는 바로 이제 리플랩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플사에서는 즉시 이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리플사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살지 안 살지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이 셀시우스 네트워크를 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인수할 수도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관심적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것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수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보고 있다. 근데 리플사의 대변인이 인터뷰에서 수요일에 이렇게 화요일에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